람보르기니와 MIT 연구진이 1년간 공동 개발한 람보르기니 테르조 밀레니오 테르조 밀레니오는 세번째 천년이라는 뜻으로 배터리 없이 주행이 가능한 슈퍼 스포츠카를 개발했습니다 4륜 구동 차량으로 휠마다 전기모터를 장착하는 방식인 인힐 모터 구조로 설계되었고 이 테르조 밀레니오의 기술 핵심은 차체 패널에 있습니다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진 패널 안에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나노 튜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나노 튜브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이 자동차는 전기를 자가 충전합니다 더욱 놀라운 기술은 바로 셀프 힐링 기능인데요 카본 파이버라는 소재를 통해 차체를 모니터링하여 화부 구조에 균열 및 파손이 일어날 경우 파손을 스스로 관제하는 차량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미세관을 통해 나노 튜브가 방출되어 균열 및 파손된 부위를 재생시켜주는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르노 트레저는 2016년 제네바 모터쇼의 올해의 컨셉카로 선정되었습니다 2인생 전기차인 트레저는 유려한 곡선 형태의 외관과 측면의 도어가 아닌 캐노피 도어를 이용해 눈길을 끕니다 후드의 육각형 플랩은 위아래로 움직이며 차가 숨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측면 한쪽은 차량의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아날로그 게이지를 배치했습니다 매우 낮은 무게중심은 탁월한 공기 역학을 만들고 4초 이내에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는 350마력의 모터를 탑재했습니다 탄소섬유로 만들어진 외부와 내부는 모두 친환경 우드와 가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파노라마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직사각형의 스티어링 윌 자율주행 모드에서 스티어링 윌은 더 넓게 확장되며 측후면에 로고가 켜지면서 도로의 다른 운전자들이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임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혼다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자율과 완전자율 사이에 8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 어그멘티드 드라이브인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가 나온 이후 사실상 가장 작은 발전을 해온 스티어링 윌에 모든 기능을 탑재해 자동차의 모든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핸들을 밀면 가속하고 핸들을 당기면 제동합니다 핸들의 바깥쪽에 있는 센서를 통해 한 번의 스와이프만으로 자율 모드에서 차선을 변경합니다 시동을 걸 때는 운전대를 두 번 두드립니다 수동 모드일 때 스티어링 윌 중앙의 디스플레이가 계기판 역할을 하며 이 스티어링 윌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므로 차량에는 페달이 없습니다 이 자동차의 AI 센서는 운전자의 행동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순간 완전 자율주행으로 전환됩니다 2018년 아우디는 향후 선보일 차세대 전기 슈퍼카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아우디 PB18 이트론 컨셉은 총 3개의 전기모터를 가지고 있는데 전륜 액슬과 후륜 액슬 그리고 차체 중앙에 위치해 총 670마력을 가지고 순간 최대 토크는 846km로 정지 상태에서 100km 가속은 2초면 끝이 납니다 96kWh의 수냉각식 고체 배터리는 50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800V로 15분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데 여기에 아우디의 무선 충전 기술까지 탑재되어 주차장에 충전 코일 패드를 깔아두면 자동으로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이 혁신적이고 가벼운 배터리와 알루미늄, 탄소 복합제로 구성해 공차 중량은 약 1550kg밖에 되지 않고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차체와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바이와이어 설계로 운전자 중심의 설계가 적용되어 운전석은 필요에 따라 실내 중앙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우디 글로벌 CEO 브램 쇼트는 앞으로 최소 50가지 버전의 전기 슈퍼카가 출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턴 마틴 산하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 라곤다 2018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라곤다는 자율주행 전기차 비전 콘셉트를 공개했습니다 무공해 파워트레인 기술만으로 주행하는 첫 번째 럭셔리 브랜드라는 컨셉으로 슬림하고 날카로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코치 도어를 적용하고 있으며 루프는 위로 열려 개방감이 뛰어나고 승하차의 용이성까지 고려했습니다 배터리는 차체 하단에 배치되어 내부 공간이 더욱더 광활해졌는데요 2m가 넘는 성인 4명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열 시트는 평상시에는 정방향으로 앉지만 자율주행 모드시 시트를 회전시켜 2열 승객과 마주 앉을 수 있으며 스티어링 휠 역시 수납시킬 수 있습니다 유리와 탄소섬유, 실크, 캐시미어 등 최고급 소재와 곳곳의 기하학적 패턴까지 그야말로 럭셔리 그 자체입니다 에스턴 마틴은 2021년 이 라곤다 럭셔리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 아우디는 트레일 콰트로 컨셉 모델 AI를 공개했습니다 자율주행과 여러가지 독특한 첨단 기술이 결합된 순수 전기 자율주행 오프로드 컨셉 모델입니다 4개의 전기모터가 각 휠의 인휠 모터 구조로 이루어졌고 주행 조건에 따라 파워트레인이 각 모터를 개별적으로 제어합니다 헬리콥터의 콕핏을 연상시키는 내부 공간과 전면과 측면, 지붕은 전체가 유리로 뒤접혀 놀라운 가시성을 보입니다 22인치 바퀴와 반대로 열리는 코치도어 독특한 해먹 스타일의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자체 디스플레이가 없는데요 이는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의 기능과 내비게이션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내부에 스크린을 담지 않고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모드를 통해 순전히 자연을 즐기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I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일반적인 헤드라이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트릭스 LED가 장착된 5대의 드론이 지붕 선반에 독승되어 대기하고 있고 주행 시에 차량 앞으로 날아가서 도로를 비춰줍니다 또한 멋진 순간을 촬영하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이미지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카메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에센시아 컨셉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처음 선보인 전기차 기반의 GT 컨셉카입니다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 공적인 우아함과 기술력을 담아 제작되었는데요 향후 제네시스 차량에 적용될 미래 기술력의 비전을 보여주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탄소섬유 세시로 만들어진 후드는 제네시스만의 독창성을 선보이고 전면부에 위치한 직선형 헤드램프는 각각 4개의 LED로 구성되어 프런트 휠 뒤편까지 이어져 엑센시아 컨셉트만의 특별한 감성을 나타냅니다 측면부에서의 파라볼링 라인은 기존의 라인들과는 다른 곡선형으로 볼륨감이 넘치고 역동적인 우아함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날개를 펼치는 듯한 버터플라이 도어가 정착되었고 비필러에는 지문 및 안면 인식으로 도어를 개폐하는 생체 인식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운전자와 자동차 간 양방향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텔리전스 업시스턴트 기술로 차량 내부 버튼이 모두 사라지고 스마트홈 시스템을 적용해 운전자 집에 냉난방, 조명, 출입 시스템 등을 차량 내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미래형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운전자와 자동차, 급통 인프라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연결하고 이러한 통신 기술을 통해 급통 체증 및 위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며 운전자 성향 분석을 통해 주행 특성, 시트 포지션, 엔진 사운드와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2018년 3월 공개된 도심형 무인 시티카 르노 이지고는 운전대가 없는 도심형 무인 자율주행 시티카입니다 르노는 미래 자동차의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하여 자가용이 아닌 셔틀카의 개념을 도입해 도심형 미래 택시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앱이나 공공의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지고를 호출할 수 있으며 내부엔 운전자도 운전대도 없으며 최대 6명 모두가 이동에 제약 없이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윈드실드 휠체양 루프가 위로 크게 열리도록 설치했고 이지고의 낮은 차체를 보며 방지턱을 걱정하지만 미래엔 방지턱이 사라지고 바닥과 자동차에 다른 극의 자석이 내장되어 저속차가 부상을 하는 방식으로 방지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향후 스마트시티 대중교통 플랫폼과 연계되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투어와 레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차량 내에서 제공하고 승객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투어와의 제휴로 제작된 메르세데스 벤츠 비전 AVTR 컨셉카는 미래 자동차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마치 영화 아바타의 판도라인성에서 온 나비족 사람들이 벤시 사이에 연결되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컨셉트카는 인간과 기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다룬다고 벤츠 측은 밝혔습니다 비전 AVTR은 실내의 스티어링 휠을 포함한 제어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운전자가 콘솔의 조명 컨트롤러에 손을 얹기만 하면 맥박을 포함한 다양한 생체 측정 값이 전달되어 모든 시트가 운전자의 맥박수에 따라 숨을 쉽니다 탑승자가 손바닥을 펴서 올리면 차량은 손바닥 위로 필요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탑승자는 원하는 기능을 손에 쥐면 선택이 가능하며 앞유리엔 다양한 화면을 띄웁니다 2만개의 LED로 제작되고 시트는 옷이나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재활용된 물질로 만들어진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극세섬유, 다이나미카를 두르고 인도네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등나무를 원료로 한 카룬 소재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뒷모습의 비닐처럼 생긴 33개의 바이오플랩은 자동차가 숨쉬는 듯한 모습으로 움직이며 공기역학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히토류와 금속을 쓰지 않는 나노물질 그래핀을 기반으로 유기농 배터리셀을 만들었는데 이 배터리셀은 땅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이 배터리는 15분 만에 재충전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충전으로 700km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히토류와 금속을 쓰지 않는 나노물질 그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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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